한 번에 시작할거야? 네 우리 얼굴 안 나와준단 말이야 야 떨릴라 진짜 안 맞으면 좋겠어 그게 쪼는게 더 아파 딱 맞아 시원하게 하나 둘 오 오 오 오 진짜 아팠다 오작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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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재세요 나 못할거 같아 미안해 이지영 PD님 회식에 진상이야 이지영 PD님 회식에 진상이야 이지영 PD님 마지막 정우는 안해? 난 안하는데 정우는 안해? 어때요? 사악하네요 못 때려서 안달이라고 사랑해 정우는 안해? 네 정우는 안해? 택시 네 고맙습니다 네